오랜만에 나를 마주치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꺼내는 너의 얘기 누구와 만나 무얼 했는지 너 요즘은 어떤지 살만한지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나면 내 걱정으로 마무리 그런 많은 웃으면서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널 죽도록 미워하지 언짢은 기분을 내비치며 널 아프게 말하는 친구에게 아니야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맙다 다시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전혀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어김없이 꿈속에 널 마주하지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지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지 날 죽도록 미워하지 날 죽도록 미워하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루하루 고짓말은 쌓여가지 그냥 아프게 말하는 sat ā교 그 집 하나 soy 슬리아